와.. 저.. 앗 앗 앗 앗 그럼 아 뭐 비교 열 award 사랑을 받아가기 툭 특성 잠자는 락아불린 두드려보기 날 이겼나 봐야지 아니 얘 맨날 투명하더니 왜 미션 걸리니까 아 아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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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아 근데 추월 너무 빨리 들어왔는데 좀 천천히 들어오지 땅 추월 어니? 어 이래가지고 교훈각보겠나 보내 잘 보내 잘 보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수비 저렇게 많은데 이걸 다 맞는 숫돌 슬라임이면 수비 카드 안 넣어도 되겠다 아 근데 슬라임 쪼갤거 같긴 하네 자자 세메 아 아 아 아 아 아 흑허 겁쟁이 왔어 무의미한 살생을 하지 않는 왓츠 유희 유의미하게 구겼어 희갈김 왜 안줌 빈두장 와 2년 아 이해원님 맥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웅튜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룰룰룰룰룰룰룰룰 아잇 보이게 강 강 강 룰룰룰룰 아... 소위에드 말아야 돼 아 왜에에에 호호가 아니라 이마 고고 명상 카드도 안 들고 왔네 다음에 올 땐 명상 카드 들고 와라 아이씨 도졌는데 무해 하나만 어차피 강화 다 되니까 울 잠자도 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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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네코 망할 슬네코 슬네코에서 말리는건 그냥 운이라 뭐 어쩔 수가 없다 슬네코 에잇 무에 어서오고 특별한 유물 어서오고 자 슬네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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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잠을 자는 나 슬네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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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효정 영효정 와우 연꽃어 쏘고 썩어도 주은치다 이말이야 차를 역시 왔어요 4평 4평 근데 좀 별로일수도 있다 우상? 게임아 아직 아직 모르는데 이거 잡으려면 어쩔 수 없다 지금 방어도가 안쎈는데 아 아 안되는 휴 오우 비기움을 아까 담배 빠져서 담배는 안나오고 아 아 아 아 아 아니 불강이잖아 도 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등 신 수 양 음 음 음.. 강화 안되면 별로긴 한데 강화 할 수 있으니까 오우 복고 좀 뺄 줄 아는 녀석인가 잠시 후 복고 좀 뺄ま INFORM 자 아륜, 마요 마음의 옷에 어서오고 이 와천은 잘 잡니다 강화는 교훈이 해준다 아 잠깐만 미친게 마드클랩 왜 안 먹지 왕뿌 왕뿌 달팽이한테나 필요할 텐데 쓰레기 이벤트 그만 남아 아 뭐 이벤트 본거 다 쓰레기였던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그냥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깨알같은 교분가 쌍요정 요정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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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 봐준다 57들밖에 안된 약한 생물이다 아니 뭘 위해 교훈각을 받지? 강화할 카드가 없는데 강화할 카드가 없는데 요정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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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년 퍼즐 감사합니다. 진짜 고맙다. 명치의 충돌간타 저거 팔 4개 있을때 가운데 충돌간타봐 그냥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데 1쌌했다. 큰일 날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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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날뻔 오늘ändska Втор고. 드나스 어서오고 블러디아이돌이 55힐 했는데 그렇게 깔끔한 덱이 아님 아 네 아 아 아 아 디 어 아 아 그래서 드나스 한 턴 잡음. 20-50 살기 없네. 이대로 가자. 골칫거리 잘 써먹네. 웬만한 카드보다 골칫거리가 낫다. 세먹왕 언제 먹었대. 완전 좋아. 골칫거리가 낫다. 보살기 쉽고 5대 포션 5대 포션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5대 포션 5대 포션 5대 포션 5대 포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